아내의 부탁은 무시해야지, 기본이 있지요. 매일 두세시간씩 꼭 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이곳은요. 바로 노래연습실입니다. 나운하의 아지트인 셈이죠. 집에서 노래를 하면 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연습실을 찾는다고 해요. 공도생활이니까 아파트. 이게 가수들이 매일 바쁜 스케줄 노래하고 공연하다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공연, 오늘부터 공연 1년간 안 했으니까 완전히 노래에 뭐라나 감각을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박승창이 아닌 나운하로 맥연습합니다. 박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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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창입니다.